오부가, 나 좀 도와줘. 뭘 도와주냐? 영신이, 출근 좀 하라고 해. 영신이 많이 지쳐서 쉬어야 된다고 아저씨도 걱정하셔. 오부가, 들어가지 마.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. 지금 오냐? 오부가, 너 들어가. 너 왜 그러니? 내가 누굴 좋아하든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데? 너, 왜 내가 끝내 너한테 마음 못 붙였는지 알아? 이런 애라는 걸 짐작했기 때문이야. 뭐? 고등학교 때 내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몇 등 몇 등 할 때마다 그러다 의대 간다고 할 때마다 너 눈빛 살살 변한 거 너만 몰랐지. 박정훈.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체. 너 왜 소린질러, 어? 다정아, 웬일이니? 이 다정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라. 정말 개박살 내주기 전에. 다정아, 오늘은 그만 돌아가. 내가 여기서 야단 칠게, 어? 다정아, 퍼부리우를 한번 encontraament. 자기 그러다. 고춧가루